한국국토정보공사 어 저기 파란색 저기 가봐 엄마 영화 찍고 가보자 아빠 뮤직비디오 찍을 때보다 훨씬 크다 그치? 엄마가 어디 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어디 있어? 엄마 저기 화면에 나오네 저기 엄마 오른쪽에 있잖아 엄마 지금 찍고 있다 어머 어디? 아니 여기서 봐야 돼 여기서 봐요 하리야 저거 봐 저거 엄마 잘 보인다 엄마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 찍고 있다 엄마 이쁘다 그치? 저 친구가 엄마 딸로 나오는 거예요? 저 친구가 엄마 딸로 나오는 거예요 어 저기 가면 되네 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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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 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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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때는 방해하면 안 돼 알지? 여기서 그냥 보고 있어 안녕하세요 여기 타볼래? 우와 이런 거 아무나 태워주지 않는데 봐봐 이것도 이렇게 잡아 봐 올라가면? 올라가면? 왔어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종이 가주세요 크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 엄마 영화 찍을 때는 조용히 있고 다 끝나면 잘 가세요 우리 같이 가 종이 가세요 종이 가세요 종이 가세요 자존심 자존심 때문에요? 아니야 자존심 너는 자존심이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아? 엄마 때문에 너 어디다 안 막히고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도 고맙게 생각해 못하는 거 아니거든? 안 하는 거지? 아니 와 엄마 잘했다 이거 생각해 집 복한 거 같아 이제 엄마 내릴 거 같아? 엄마 내릴 거 같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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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발이에요, 여기. 안녕! 이야! 삼촌들이랑 이모들한테 인사했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스스로 인사해야지, 안녕하십니까! 강혜정 씨. 이야, 오랜만이에요. 뭘 이렇게 빼입고 왔어. 팬이에요. 멋있어? 너 봐봐, 엄마 봐봐. 어떻게 지냈어? 어디 다친 데 없어? 니네 아빠랑 지내면서? 어? 여기예요. 나 여기로 다쳤고 여기로 다쳤고 여기로 다쳤다. 뭐 이렇게 4번, 8번 다 다쳤어. 여기 목이 좀 물렸어. 근데 간지러웠어. 되게 잘했어. 이번 OK 컷 나온 거 같아. 아, 정말? 와, 이런 야외를 코마키로 찍는구나. 한우야, 엄마가 일하는 데 볼래? 이렇게 생겼다? 와, 크다. 크지? 나도 하고 싶은데. 뭘? 뭘 하고 싶어, 하루나? 여기 안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건데? 야, 아까 엄마 다른 사람 수술하는 거 봤거든. 엄마가 다른 사람 수술하는 거 봤다고? 엄마, 저 친구는 뭐예요? 언니랑 하면 다 형님들이야. 카메라에 어떻게 나올지 위치랑 이런 거 다 맞추고 그래야 되거든? 엄마가? 엄마는 했어. 언니랑 엄마가 하는 일이 그런 거야. 아빠가 하는 일이 이런 거야. 어디서 엄마가 일어나? 가만히 가만히 있어? 준비됐죠? 하나, 둘, 셋, 쳐. 하나, 둘, 셋, 쳐. 왜?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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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엄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엄마, 이제 자. 왜? 엄마, 여기로 안 해. 엄마, 여기로 안 해. 엄마, 여기로 안 해. 엄마, 여기로 안 해. 뭐 있냐면, 붕어빵이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방은 있어. 웃긴 애다. 왜냐면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있다고 땅 속에 땅! 해서 나와요. 웃기죠? 엄마, 여자친구. 엄마, 여자친구. 하루, 지수 언니야, 인사해. 엄마 사진 보여주면 돼? 나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언니가 엄마랑 같이 일하는 언니야. 언니 9살이요? 안녕하세요, 지수. 우리 엄마에요 우리 엄마에요 우리 엄마 тво야 우리 뭐야 우리 엄마라고 아니야 우리 엄마라고 아니야 우리 엄마에요 Corinne 사자고싶어! 안 온다, 멀쩡하는데? 그치? 아니요. 장난친거야? 하루야! 하루야! 한 번, 한 발. 한 발, 한 발. 조심, 조심. 조심. 언니, 오빠한테 줘. 엄마는 아쉽게 했어. 하루야! 이게 뭐야? 하루야! 하루야! 빨리 와! 하루야! 언니, 오빠한테 줘. 엄마는 무슨 색깔 줄 거야? 언니는? 언니는? 엄마, 딸로 해. 엄마, 엄마 딸로 줄게. 하루가 이거 들고 와.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우리 하루 매력 최고다. 우리 강혜정 팬클럽 설립했어. 나랑 하루가 회장이고. 내가 석이야. 가자, 친구들. 혜정이랑 같이 영화 찍는 친구 중에 아이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팬들이 진짜 막 꽃이랑 먹을 거랑 스태프들에게 쫙 쏴요. 그런 걸 보면 그 친구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든든할 것 같고. 혜정이도 뭔가 오늘 그런 기분 살짝이라도 느껴볼 수 있게 준비를 했죠. 아름다운 저녁 남편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